자, 반갑습니다. 시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장에서 원래 반복문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조건문만 해도 무려 10강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것을 나누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은 제어구조 중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거에요. 반복문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죠.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시연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다 반복문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구요. 쉽다면 너무 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의 구조도 그리고 기타, 브레이크, 컨티뉴, 고투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지난 장에서 이 와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와일문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와일문은 아시다시피 이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한번도 실행이 될 수도 없어요. 그죠? 실행이 될 수도 있고 한번도 실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와일루프는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을 계속한다. 조건식이 거짓으로 개선되면 중단을 한다. 이거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그죠? 10, 9, 8, 7, 6 이런 식으로 해서 발사가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건식에서 9이 감소 연산자가 들어와서 10에서 9, 9에서 8 이런 식으로 날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N이 비로소 0이 되었을 때는 끝이죠. True를 True에서 False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발사가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와일문을 가지고 또 구글안을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도 되고요. 아,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실습 자료는 다 준비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개념을 이해하자고 하고 있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현업에서, 그죠? 현업에서 와일문은 무한루프를 돌릴 때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물론 포문을 이용해서 무한루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두 와일문도 무한루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반복문에도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와일문은 무한루프를 전적으로 돌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예제를 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디테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두 와일문이죠. 두 와일문. 어떻게 보면 두 와일문은 호환. 와일문에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두 와일루프는 와일루프와 아주 유사하지만 두. 두가 원래 뜻이 뭐예요? 실행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와일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와일문은 와일문을 줬고 여기에 익스프레이션, 아니 컨디션이 오는데 이 컨디션에 따라서 와일문은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와일문은 일단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다시피 두 와일 조건식이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일단 한 번 실행해 하고 난 다음에 조건식에서 참이면 다시 또 반복을 하면 될 것이고 두 와일문에서 조건식이 여기서 거짓이다. 거짓이면 뭐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할 걸 실행해야 되는 그러한 반복문 구조일 때는 두 와일문을 써요. 그래서 먼저 문장을 실행을 하고 조건을 나중에 검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라는 것을 기획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무슨 우리가 이렇게 루프를 돌리더라도 사용자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딱 켜면 프로그램이란다 뭐 어떠한 장치를 딱 켜면 딱 먼저 묻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실행할 건가 저걸 실행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 할 거 없다. 그냥 끝난다. 그러면 종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사용자에게 한 번은 의중을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 용도로 두 와일문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스트링을 선언했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get9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적었죠? 뭐 이렇게 적어도 되긴 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게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get9이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함수인데 또 여기에 지금 cin 객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str이에요. 자, get9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한 줄에 텍스트밖의 텍스트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런데 cinstr 문장을 사용하면 하나의 단어밖에 입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스트링이라 상관없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아일루프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한 번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막 무인 그런 데 가면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용자에게 돌면서 계속 루핑을 돌면서 사용자에게 의도를 물어보죠. 세차 같은 경우도 세차기 같은 경우도 뭐 고급 왁싱 뭐 고급 세차 일반 세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자의 의중을 물어 볼 용도로 이제 무인 루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두알루프를 쓰시면 된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코드는 누가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get9 요거 한번 우리 한번 써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포문마다 각각의 루프문마다 다 뭡니까? 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된다. 어떠한 용도로 쓰면 좋다.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적으로 와일문은 무한노프 그리고 두와일문은 사람한테 뭐 누구한테 의중을 물어보고 최소한 번은 실행을 할 때 그 외에 나머지 처리는 전부 포문으로 그래서 포문은 일정한 횟수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아울러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포루프는 배열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루프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할 때 그리고 외에 조건의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여기 맥력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실행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실행 과정을 잘 모르면 머리 아파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어 이거에 이거는 싱글 루프밖에 안 되잖아요. 싱글 루프는 아주 쉽단 말이에요. 더블 루프 들어가면 이제 중첩 포문 들어가면 어 우리가 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데 졸업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동작을 하느냐 라고 제가 물어 던져보면 헷갈려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포문의 형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다 해서 자 초기식이 하나 들어가고요. 조건식이 들어가고 증감식이 들어가요. 한 번에 여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 조건이 있는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할 때 유리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포문도 이렇게 포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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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루프는 제가 일부러 뭐죠? 더블 루프는 그림을 안가지고 왔는데 더블 루프는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 해서 요거를 우리는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루프일 때는 실행하는 순서가 여기 다 나와있죠. 1,2,3,4,5 이렇게 나와있는데 초기값인데 이거는 싱글 루프죠. 싱글 루프. 하나의 루프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초기값은 딱 한 번만 수행이 돼요. 그 다음부터 수행 안해요. 얘는 그리고 두 번째로 갔을 때 이 초기값을 가지고 관계식으로 가요. 조건식으로 그러면 i가 지금 뭐예요? 0 아니 5보다 적죠? 미만이잖아요. 0이.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죠. 참이면 cout을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해요. 헬로우라고 하면 찍혔겠죠? 이거 때문에 그죠? 헬로우 찍히고 어디로 가요? 증감식으로 가죠. 맞나요? 4번 증감식으로 갔다가 그러면 얘가 끝나면 얘는 이제 1이 돼 있을 거예요. 1. 그죠? 1이 되어 있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그죠? 네. 그러면 1 1이 5 미만의 수가 참 맞죠?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건 원오프 도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있는데 원오프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초기값은 무조건 한 번만 실행한다. 싱글 루프에서는.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번 갔다가 다시 이거 찍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죠. 1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 한 바퀴 돌 때 그죠? 그 다음에 돌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말했군요. 1 2 3 4 5 맞네. 맞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3 4 5까지 이까지 또 비교했죠. 그러면 이제는 3 3 4 5를 계속 출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거를 5번을 돌리고 그리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1 초기식이 초기식은 반복에 사용되는 변수를 선언하거나 초기화한다. 반복이 시작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 만약 조건식 값이 참이면 문장을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거짓으로 계산되면 반복문은 그대로 종료돼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증감식은 한 번에 반복 뒤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증감식의 제어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무언값이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해야 이 조건이 폴스가 되든 트루가 되든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엉뚱한 거 막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 계속 돌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조건을 검사하고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고요. 거짓이면 반복을 중단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정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이제 더블 루프까지 더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더블 루프는 제가 한 번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4에서 i는 0 하고 i는 5 이렇게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자 여기에다가 하고 4 4 해서 j 는 0 그리고 j는 이것도 5 하고 j 플러스 플러스 하고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명령문을 여기다가 쓰고 여기에다가 닫고 닫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와 여기와 비교할 때 이거는 한 번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포문이 두 개 되어 있다고 그죠. 이것만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실습하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배열도 2차원 배열까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꽤 차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블 루프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외곽 루프라고 하고요. 이것을 내부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더블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 시작할 때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2번 배웠듯이 그런데 외곽 루프는요. 외곽 루프는 무조건 더블 루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곽 루프의 초기값은 단 한 번밖에 초기화가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 처음에 갈 때는 1번 2번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로 갑니다. 3번입니다. 3번으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1로 갈 일도 없죠. 거짓이 아니니까 1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죠. 4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시아오 델로우가 있으면 5번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싱글 루프잖아요. 그죠. 싱글 루프니까 이 안에서는 싱글 루프니까 아까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증감시키고 그죠. 증감시키고 다시 어디로 오겠어요. 1로 오겠죠. 맞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6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6으로 가죠. 제일 처음에 한번 놀 때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4, 5, 6을 반복을 하겠죠. 몇 만큼 4, 5, 6을 반복을 하는데 J 아, 이거 J입니다. J 아, 제가 잘못했네요. J 이것도 J고요. J, 뿔뿔 하겠죠. 그러면 4, 5, 6이 돌면서 이거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4, 5, 6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증감이 J가 일어나니까 0에서 J가 5가 될 때까지 뭐 C아웃을 해가지고 뭘 찍었어.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이제 증감을 하다가 5가 되면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1로 갑니다. 7번째 1로 아시겠어요? 예. 가고 이거 증가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이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증가를 하고 비교하고 참이면 안에 내부 루프는 초기값이 이 초기값은 내부 루프는 초기화값이 외부 루프에 도는 만큼 얘가 초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7번 갔다가 2번을 왔다가 다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 4 5 얘 초기화 됐으니까 이거 트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4 5 6 4 5 6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루핑할 때 1번은 오로지 한 번 알겠죠. 나머지들은 요 내부 루프는 뭐 어 얘는 외곽 루프가 증감이 일어나고 요기 요게 트루가 될 때까지 폴스가 될 때까지 얘는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탈 루프를 몇 번을 돈다 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쵸. 여기에서 0에서부터 5죠. 그럼 다섯 번 돌겠네요. 그죠. 0 1 2 3 4 이게 다섯 번 돌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다섯 번 돌 거예요. 5 곱하기 5겠네요. 그러면 얘는 도합해서 25번을 루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일부러 뭐죠 그 실습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이 순서를 저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걸로 막 별 찍어라 뭐 숙제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조건을 잘 생각해내면 소스가 상당히 길어지고 못 생각해내면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실습 예제를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문의 초기값은 다른 문장에 문장을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관로안에 콤마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또한 조건식에 요렇게 요렇게 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 사이에 이 값을 이렇게 조건을 우리는 논리 연산자로 이렇게 묶어서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간혹 가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조건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포문을 일반적으로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무한루프를 만들 수 있다. 뭐 요렇게 아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도 무한루프가 돼요. 그렇지만 무한루프는 와일문으로 하는게 좋다 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무한루프 하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루프를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는 루트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루핑을 돌리면 그러면 그거는 뭐 유지보수도 안 받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한루프를 돌되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조건식을 빠져나오죠. 그죠? 이 반복문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로 1에서부터 10가지의 정수를 더하여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대로 sum은 0이고 그리고 int i 여기다가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i가 1이고 10이 될 때까지 sum은 이거는 무슨 연산자인지 아시죠? 복합대입 연산자 복합대입 연산자 다 이해하... 이거는 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는 원래는 저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되죠. sum하고 는 sum 플러스 i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고급언하다 보니까 뭐 암튼 이거는 이렇게 플러스 니꼬르 해가지고 i 이렇게 하면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말해서 이렇게 되면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번 돌아요? 10번 돌겠죠? 10번 10번 돌면서 sum이 처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돌았을 때는 3이 됐다가 그 다음 돌았을 때는 얼마예요? 6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1에서부터 10까지는 55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여기서 찍어서 맞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블 루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이미 그죠? 그런데 더블 루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연습을 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 문 자 브레이크 문은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스위치 문에서 봤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 문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하는 일은 케이스 절에 맞다면 케이스 절에 상수 값이나 그 값이 맞다면 케이스 문에 걸려서 얘가 거기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고 브레이크 즉 문장을 스위치 문을 벗어나는 역할을 하죠. 내나 얘도 역시 브레이크가 멈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반복 루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용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 문이 실행되면 반복 루프는 즉시 증단되고 반복 루프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 자 지금 보세요 i는 1이고 i는 10이고 i는 10까지고 i++을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얘는 그냥 1,2,3,4,5,6,7,8,9 까지만 찍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얘는 지금 보니까 1,2,3,4 i 값이 4가 되었을 때 4를 먼저 찍었겠죠. 1,2,3 찍고 4를 찍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f에 조건문을 하나 달아놓고 4면 뭐 브레이크 4문을 벗어나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우리가 나중에 와일문으로 뭡니까 이렇게 칠때 무한루프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이런 형태로 걸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게 이제 브레이크문이고요. 자, 그 다음 컨티뉴문은 컨티뉴은 뭐예요? 계속 진행하세요. 계속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문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반복과정의 나머지를 뛰어넘고 다음 반복과정을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만든다. 반복루프에는 컨티뉴문을 만나면 다음에 있는 후속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건너뛰게 된다. 자, 한번 보해봐요. 지금 두아일문을 썼죠. 최초 한 번에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1이다. 그죠? 증감을 해서 후위 증감을 해서 그래서 1이 됐고 시아우 컨티뉴문에 있는 문장 컨티뉴 컨티뉴 문장 전에 있는 문장 이렇게 돼있죠. 근데 여기에서 컨티뉴가 들어왔어요. 그죠? 컨티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장 후에 있는 문장 없죠. 실행 안돼요. 컨티뉴 만나면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조건식으로 빠져버려요. 빠져서 얘가 지금 1이니까 한번 출력했죠. 그 다음에 또 돌면서 1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러고나서 얘는 1에서 이제 2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찍었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찍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뿔뿔 하면 2가 되죠. 2가 되어서 찍죠. 이거 컨티뉴은 건너뛰죠. 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3번 찍겠죠. 3번 찍은 거죠. 그래서 컨티뉴은 우리가 어떤 수를 제외하고 출력 어떤 무엇을 건너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씁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구요. 자 마지막으로 반복문 이론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와일문을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오네요. 자 고투문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고투문이 어 어떻게 얘기하면 어 구시대의 잔재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말 그대로 어디로 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레벨을 로 무조건 이동하라는 강제명령의 성격을 지닌 분기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다시 보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름은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과 동일하며 프로그래머가 예약어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단어를 사용해서 임의로 정의를 하면 되고요. 고투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레이블을 선언할 때 레이블 이름 뒤에 반드시 콜론을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고투문은 무조건 해당 레이블을 강제 이동하는 분기문으로 많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제로 한번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이론 강의는 다 마쳤어요. 뒤에 우리가 실습을 계속 해나가면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기 시키고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실전 코드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개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개념적인 부분만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종합실습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께요. 고생하십니다. 아멘